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보험 가입 시 또는 가입한 내 보험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지 중요 보장 정말 많잖아요. 선생님 한의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이미 보험을 많이 가입했거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많은 분들, 특히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보장 리스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 암과 관련된 암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2대 진단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 올해 다음 달 7월부터는 실손보험이 바뀌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실손의료보험을 전환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수술비, 실손보험의 대안으로 떠올리고 있는 이 수술비 보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망 연계를 하지 않고도 언급, 말씀드릴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따로 모아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암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암에 대한 관련을 보장을 준비를 하라고요. 첫 번째, 이 진단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진단비는 많이들 뭐 몇 천만 원씩 또는 많게는 1억 5천만 원씩 이렇게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소한 진단비는 5천만 원 이상은 준비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암보험도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반드시 가급적 비갱신형 상품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비갱신형으로 오랜 기간 동안을 큰 고액의 어떤 암 진단금을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자신의 어떤 여건에 맞추어서 비갱신형으로 먼저 세팅을 하신 후에 좀 여의치 않을 때 추가적인 부분은 이런 갱신형 상품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준비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사암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사암이라고 하면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의 암보험에서는 이러한 유사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한 일반암 보장 금액의 10% 또는 20% 정도만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도 적게 드는 암이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게 보장을 했던 추세였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유사암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가 작은 것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 유사암만을 별도로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좀 누락이 돼 있거나 하는 분들은 눈여겨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항암치료비 중에 하나인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적항암치료, 말 그대로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신항암치료 기술입니다. 다만 신항암치료 기술, 신기술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비싸겠죠. 그래서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고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최근에 보험사에서는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진단비를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보험료도 상당히 만 원대 전후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암보험에 대한 진단금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진단비가 혹시 나는 빠져 있지 않은가 살펴보신 후에 좀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표적항암치료의 경우에는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되는데요. 보통 최대 7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2대 진단비입니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이 뇌혈관 질환. 우리 뇌졸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졸중을 보통 우리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과거에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들은 보시면 뇌출혈 부분만 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10%가 채 안 되게끔 발병률이 무척 낮고요. 발병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뇌경색, 손해보험사에서 많이 보장을 해왔던 뇌경색 부분도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1.6%에 해당하는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좀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뇌혈관 질환이라는 어떤 큰 진단비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뇌혈관 질환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워낙에 고비용의 또 시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타 뇌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경증의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동맥류 코일색 전술과 같은 이런 시술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비용도 수백만 원, 천만 원 이하의 비용이 들고 있고요. 또 뇌출혈과 같은 이런 중증 단계에 걸리게 되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 즉 혈관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이런 수술인데 역시 고비용의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은 실선의로본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비 외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따로 별도로 준비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재활치료비까지도 보장을 하는 보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후유장애를, 후유증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시술이나 이런 진단 즉시 바로 재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재활기간도 꽤 상당 기간 오래 걸립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비가 평균 월 100만 원 이상 소요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 더불어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비까지도 보장을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또 무서운 질병이죠.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처럼 전체 심혈관 질환 중에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대부분이 대부분 가입자분들은 이 부분으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시 발병률이 낮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에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 거의 90%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진단비로 보장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보험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과거에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준비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도 고비용의 시술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증의 협심증과 같은 수술도 이런 스탠트 삽입 수술과 같은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급성심근경색증도 관상동맥 우회술과 같은 고비용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과 더불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역시 같이 준비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손 의료보험은 거의 모든 국민이 거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만큼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 보험인데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먼저 실손보험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1, 2, 3, 4세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3세대까지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세대에 해당하는 실손보험은 이달 말, 2021년 이달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4세대 실손으로 개정으로, 개정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먼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것을 우리가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을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1세대, 2세대, 즉 2009년 10월 이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을 통틀어서 보통 옛날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후에 판매된 거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바로 착한 실손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세대 실손보험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제로, 100% 보장을 해주는 특징이 있었고요. 2세대 실손보험은 표준형에는 20%, 선택형은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었죠. 바꿔서 얘기하면 1세대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공짜는 없죠. 그만큼 보험료는 많이 비쌉니다. 특히 1세대, 2세대의 경우에는 100% 보장이 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개선해서 나온 것이 바로 3세대 실손보험인데요. 대표적으로 1, 2세대 가입자분들의 문제점은 현재 3세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약 3종, 즉 도수 체외 충격파라든가 비급여 영양주사, 그리고 비급여 MRI 치료 같은 대표적인 3가지 치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아니면 10%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됐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부분은 병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1, 2세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로 인해서 이번에 실손보험이 개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4월에 굉장한 갱신폭탄을 맞았었죠. 그래서 세조로 비싼 어떤 분들은 최대 3배 이상 보험료가 오른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착한 실손, 3세대 실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기본적인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2세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수 체외 충격파라든가 비급여 주사, 영양 주사, MRI 같은 이 3가지 부분을 특약으로 뺐다는 부분이 특징이 있고요. 이 과잉진료의 원인이 된 3가지 특약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1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 30%까지 본인부담금을 높여놨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높였다는 얘기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예전 것처럼 100% 보장을 해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치료를 받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에 되는 부분이 좀 폭이 좁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서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바로 이 3세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으로의 전환을 많이들 고려를 하셨는데요. 특히 과도하게 보험료가 인상이 된 1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지금 현재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보험료에 상당한 절감 효과를 누리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론 보험료가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보장 내용만 놓고 본다면 과거에 1, 2세대 실손보험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세대 또는 앞으로 판매될 4세대 실손보험보다는 보장의 내용은 훨씬 유리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갈아타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본인의 가입 현황에 따라서 전환을 고려해보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이번 달까지, 이번 달까지만 3세대 실손보험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구현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 달부터 바뀌는데요. 기존의 3세대 실손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약으로 3종으로 따로 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30%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달부터 판매되는 이 개정실손,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즉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전체에 대해서를 특약으로 구분을 따로 빼게 됩니다. 역시 특약으로 뺀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30%로 전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는 3세대보다는 조금 더 비급여, 즉 항목이 30% 본인 부담해야 되는 항목 부분이 훨씬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보장의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장점일까요? 바로 1, 2,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들의 어떤 손해율을 중심으로 해서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컸었다면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자동차 보험의 어떤 개별 손해율을 평가하는 것처럼 본인이 치료를 많이 받고 의료비용을 많이 보상을 받았으면 그만큼 이듬해 갱신대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보장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전년대에 가입한 납입한 보험료보다 5% 이상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깎아주는 거죠. 그런 개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이러한 비급여 항목 부분에 대한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 가입자분들이라면 기존의 1, 2세에 대해서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건강하고 아직도 앞으로도 건강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입자분들은요. 너무 1,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 너무 보험료가 올랐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3세대 실손이나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수술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술비는 특히나 50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이 50대의 경우에는 기타 이 추간판장의 디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60대에 들어서는 100내장이 1등으로 올라가는 이런 수술에 대한 보장을 받는 종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술은 크게 종수술과 또는 특정 수술에 대해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종수술의 경우에는 1종에서 5종 이런 형태로 대중소를 나누어서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여기 보시면 허리디스크는 2종 또는 3종으로 되어 있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1종, 어깨, 해적근계, 팔 수술을 받았다 이런 1종 이런 식의 형태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50대, 60대 비교적 많이 눈에 익숙한 그런 질병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나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실손보험이 좀 연약한, 좀 빈약한 분들은 반드시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해 줌으로써 보장의 어떤 완성을 좀 이루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5, 60대 다빈도 질병 수술에 대한 부분은 꼭 내가 있지 않다라면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중요 보장으로는 2대 진단비, 실손의료비, 보험, 수술비 보장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중요 보장만 모아서 가입이 가능한 맞춤형 보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꼭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보장들인데 이러한 보장들만 따로따로 일일이 가입하기는 쉽지가 않죠. 워낙에 또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보통의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 예를 들면 주계약이 보통 사망보험금으로 보험 전체의 가장 큰 기둥의 역할을 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서 이 부분은 사망보장이나 재해장야만을 가볍게 주계약으로 탑재를 하고 나머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보장들에 대해서는 부분들은 특약의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대표적으로 질병장애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암에 걸리던 당뇨나 이런 각종 성인 질환에 걸리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평가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후유장애에 대해서 최대 3%에서 작게는 최대 100%까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위절제수를 받았다면 40%, 50% 이러한 후유장애를 얻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가입금액에 그만큼의 비율을 곱해서 진단금의 형태로 반복해서 받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암 진단비 외에도 이런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또 표적항암치료와 같은 신항암치료, 그리고 암요양병원 치료비, 수술비, 암수술, 암입원, 기타 등과 같은 암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2대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 질환과 활성심장 질환을 포함한 포괄적인 진단비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수술비도 종수술을 비롯해서 각종 성인 주요 질환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2대 질병에 대한 심내열관 관열, 비관열 수술비를 포함해서 또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재해로 입원을 하거나 상급병실 입원 등과 같은 다양한 수술과 입원에 관련된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상당히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해지환급금이 납입기간 중에는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일반 상품에 비해서 30, 40%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고 어찌됐든 원하는 보장만 특약의 형태로 모두 80세, 100세 만기가 아니라 종신보장이 가능하고요. 또 나는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도 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최대 80세까지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한 데다가 내가 아직 병이 있어서 나는 가입이 될까요? 유병자도 이러한 간편심사로 가입이 되는 형태로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에서 좀 누락된 부분을 나는 이런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맞춤형 다의라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